그다음에 이거는 바로 눈코를 붙여줘. 됐어. 여기서 눈을 귀엽게 그려줘야겠죠? 꼬맹이는 약간 억울하게 생겼으니까 억울한 느낌으로. 단추는 웃는 스마일 모양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윤댕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반가워요. 탕후루. 지금 탕후루를 밖에서 대도님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됐어. 이게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이거 잠깐만요. 이 안경. 자, 가봅시다. 저것도 켜놔요, 음성바다. 자기. 네. 자기, 탕후루가 왔어요. 아, 진짜? 대박, 대박. 제가 직접 만든 탕후루. 자, 깜짝 놀랄 준비됐나요? 네. 네. 대도소감표. 특색 있는 탕후루. 망했나요? 아니요, 완전 잘 됐어. 봐봐. 짜자잔. 아, 너무 예쁘다. 자기. 여기 영상에서 너무 영롱하게 나와요. 영상에서 완전 영롱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 화면 때문에 그래요. 화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저 방이. 마술의 바이도 예쁘고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맞죠? 엄청나죠? 아니, 저 방에 들어가면 뭐든지 가능해. 네. 저 방에 대한민국 들어가면 통일도 금방 될 거야. 그렇게 해. 저 방에만 되면 정말 평화로울 거야, 정말. 화합이 되죠. 나는 웨딩 사진 그 방에서 찍을 거야. 그치? 제일 예쁘게 나올 거야. 그럼, 그럼. 마술의 방입니다.